61번 갑니다. 이 문제도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찾는 건데 이거 어떻게 푼다 그러니? 100%는 아니지만 1번 동그라미 앞에가 대개 주제문이다. 대개는. 그렇지? 또는 1번까지 주제문인 경우도 있고 이건데 두 가지 통일성을 보는 거고 응집성을 내가 보랬지. 통일성은 주제와 반하는 거 찾아내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주제와 반하는 게 딱 2번에 있네? 바로 답하지 말고 또는 3번에 있네? 바로 답하지 말고 2번 3번이 달라붙으면 돼. 다시 얘기할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비트코인 사회에서 이슈가 되잖아? 비트코인이 안 좋다는 얘기가 나왔어. 주제인 것 같아 그게. 갑자기 2번에서 1번까지 비트코인 사지 말라는 얘기를 하다가 2번에서 비트코인으로 대박이 난 사람 얘기를 해. 그럼 바로 뭐야? 답 2번이잖아. 하지 말고 3번도 비트코인 대박. 3번도 만약에 비트코인 살 필요성 이게 나오면 전체 주제는 여기까지는 비트코인 사지 말아야 될 이유 이거였는데 2번 3번을 보니까 뭐여서 비트코인을 사야 할 이유. 그러니까 이걸 합치니까 뭐가 되는 거야?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이유나 또는 위험성. 그렇지? 양면성이 존재하는 거지. 그 얘기라고. 그렇지? 자 이거 두 가지 갖다 풀게. 다시. 통일성은 전체 주제와 반하는 거. 근데 2번에서 그게 반하는 게 나왔다고 바로 답하지 말고 3번까지 읽어서 두 개가 달라붙는지 확인해라. 달라붙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비트코인의 단점 얘기하다가 바로 단점이 나와. 바로 답하지 말고 여기도 비트코인의 장점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라. 그러면 2번 3번이 응집성이 있는 거다. 알겠지? 그러면 전체 주제가 오해했던 거지. 비트코인의 단점이 아니라 장단점이 주제가 된 거야. 자 갈게. 요거는 There's growing evidence. 증가하는 증거가 있다. 어떤 증거냐? Dependence on Mobile Travel Contributors Insuffinable Beauty. 이렇게 나온 거. 자 의존성이. 자동차에 대한 의존성이. 자동차 이동에 대한 의존성이 기여한데. 뭐에? 불충분한 신체적 활동에. 자 그러면 잠깐만. 증거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가 아니라 증거가 있대. 이거 필자의 opinion이잖아. 증거가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증거를 필자는 지지하는 거야? 아니면 반대하는 거야? 생각해봐. 지지하는 거지. 증가는 커가는 증가는 많아지고 있는 증거가 있대니까. 그치? 자. 그런데 Automobile Travel이 기여한데. 불충분한 신체적 활동에. 그러니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그치? 안 좋은 거. 자. 주제문 얘기할 때 했는데. 좋다 나쁘다 나오면 그게 주제와 관련이 있다. 알았지? 자 그래서 또 Transport Related Carbon Dioxide Emission. 뭐 Carbon Dioxide가 배출되는 거 좋은 상황이 있을까? 내가 알기로는 없는데. 그치? 너 나쁜 거 나지. 여기까지 뭐야? Automobile Travel에 의존하는 것의 나쁜 점들 열거한 거야. 세 가지. 그치? 그러니까 Automobile에 자동차에 의존하는 거 나쁘다. 이게 의지야. 그치? 이게 주제가 나온 거야. 이 주제에서 반하는 걸 찾아보자고. The City of... 독일었는데 모르겠다. 어떻게 했는지. Flyber? 몰라. 독일에 있는 이 도시는 성공적이 되어왔다. 성공적이 되어왔으니까 당연히 이 문제를 해결한 거 있어서. 적용하는 데 있어서. 뭐를? Sustainable. 주제랑 얘기했는데. 이제 중요한 단어. 내가 자꾸 한번 들어봐. 물어보면 좋겠어. 한번 멈추고. 중요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라고. 지속가능한. 이 단어 되게 중요한 단어도. 이 키워드가 이 글감이 계속해서 나와. 환경 문제는 계속 대두가 되기 때문에 Sustainable이 뭐야? 지속가능한. Sustain 자체가 지탱하다 유지시키다. 이거고. 지속가능한 게 보통 뭐와 관계 있는 거? 환경. 우리 지구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거.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교통정책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게 뭘까? 지속가능한 교통정책들이 뭘까? 생각해봐. 자동차일까? 땡. 자동차도 물론 포함이 되긴 해. 어떤 것들? 하이브리드 자동차들. 그러니까 휘발유를 넣지 않고. 경유를 넣지 않고. 수소를 넣는다든가. 물을 넣는다든가. 물을 넣는 건 아직 안 나지. 수소지기지. 수소라든가 전기자동차라든가. 이거는 환경오염, 이산화탄소 배출이 안 되지. 그런 거. 근데 2번은 너무 멀리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자동차라고 했는데 이걸 갖다가 하이브리드 자동차까지 너무 멀리 포함시킨 거라고. 이해되지?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교통정책들의 얘가 나와야 돼. 2번에 나오는지 찾아봐. 그리고 자동차 덕분에. 근데 조심할 게 있어. 자동차 덕분에니까 무조건 자동차 덕분에 좋은 게 나오겠다. 그건 아니야. 뭐냐면. 네 덕분에 내가 망했다. 이렇게도 쓰지. 뭐냐면 정석적인 건 너 덕분에 나는 성공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부정적인 거를 반어적으로 비꼬는 의미로 나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네가 접시를 깨면 엄마가 아유 잘했다. 잘했다는 게 잘한 게 아니잖아. 그 얘기라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아 이거 덕분이니까 긍정적인 거 얘기하겠구나. 자동차 2점 얘기하겠구나. 그럼 답인데 바로 하지 말고. 그렇지? 그러니까 뒤를 확인하자고. 자동차 덕분에 많은 점원들이 곧 자유를 가졌다. 움직임에. 그럼 좋은 거 맞네. 2번이 바로 앞에 주제와 반하지. 뭐야. 이거는 오토모빌에 의존하는 게 나쁘다. 그래서 독일에 있는 한 도시가 지속가능한 교통정책들을 적용한다. 완벽하게 해석하지마. 교통정책들을 적용한다. 근데 또 뒤집히네 여기서. 반하지 여기서. 근데 자동차는 좋다. 지난 30년 동안의 트랜스포트 퍼러시즘 여기서의 정책들은 have encouraged. 장려해왔다. 더 많은 워킹과 사이클링과 퍼블릭 트랜스포트를 그래서 2번이 된 거야. 2번이 답인 근거. 다시 한번 니네가 학원에서 시험 볼 거니까 준비해와. 자 다시. 이게 여기. 주제문은 아닌데. 이게 상위 개념이고 이제 이게 하위 개념이지. 그치? 이거에 대한 얘가 얘지. 지속가능한 교통정책들. 지속가능한 교통. 이게 뭐야? 걷는 거. 자전거 타는 거. 또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됐지? 이번에는. 그러니까 뭐가 좋은 거다? 지속가능한 교통이 좋은 거다. 그거 얘가 뭐야? 걷는 거. 사이클링 하는 거. 이게 좋은 건데. 이번엔 오토모빌. 자동차가 좋 테니까 답이 되는 거라고. 이게 대체? 확인사살 하려면. 4번, 5번, 심심하면 그냥 읽어볼게.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한 게 아니라 권장했대니까. 이 도시에서 권장했대. 그러니까 자전거로 걷는 사람한테 1,000원씩 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세금을 좀 깎아주고. 그럼 당연히 자전거 숫자가 자던거 trips. trip이 travel 대신 쓰인 건데. 자전거 trip의 숫자가 늘어나게니 줄어나게니. 당연히 tripled. 3배가 되었다. 늘어나겠지. 그리고 public transport의 travel은 당연히 2배가 되겠지. 이거야. 그런데 반면에 journey by automobiles. trip, transport, journey. 다 똑같은 말이야. 그냥 travel 대신 쓰인 거야. 그러니까 자동차가 될 건 자전거가 될 건 그냥 이동하는 거야. 이거의 비율은 오토, 모빌에 의한 어떻게 됐겠니? 당연히. 감소했다. 됐지? 확인사살 되지? 5번도 또 확인사살 할까? 그냥. 모토리제이션이 걷는 거겠니? 차 타는 거겠니? 차 타는 거겠지? 이거 비율이 have stayed the same. 떨어지거나 같은 상태에 머물렀다. 맞지? 그치? 그리고 카르본 다이옥사이드는 떨어졌다. 맞지? 뭐 때문에? 워킹 사이클링 이런 걸 권장하다 보니까. 대체. 그래서 왜 답이 2번인지 확실하게 알겠지? 이 정도 난이도는 고3 거 우리가 이제 문제 푸는 거 있잖아. 고3 거 문제 푸는 거에서 3점짜리면 이렇게 이 난이도는 안 나와. 만약에 2점짜리면 이런 난이도는 혹시 나올 수도 있겠다만 3점짜리는 이렇게 쉽게는 안 나와. 너무 쉽잖아. 이거. 그치? 그러니까 항상 원칙의 근거에 사라고. 완벽하게 해석하면 고3 거에서 꼬인다. 나중에 이제 가서 얘기할게. 2시 20배 감사합니다.